한 잔 마셔서 기억을 딱 뺏겼어요. 정신을 심었을 때는 침대에서 당하는 기억이 왔고 때릴 때 이렇게 쓰러지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때리고 임신학과가 내가 낙회시켜주는 것보다 이 남자들은 다 성인이었어요. 여자들은요?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임진영이 희대해. 걔가 집주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희대팬, 기대하고 싶어요. 임진영의 집합체라는 느낌. 기회의 땅이라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? 13살짜리를 성인으로 믿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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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세요.